지금 여기서 딱딱하죠 우리는 딱딱하죠 이 노래는 딱딱하죠 뭐야. 맞춰면 좀 제대로 잘 써져서 갑작해져. 서울중학교 학생들 우리 중학교 사장님께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했는데 조심하세요. 사랑해요. 이거 하나만 하나 줘. 나 근데 그거 좀 좋아하는 것 같다. 우리 학생들은 잠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학교 가야 돼가 더운 거죠. 우리 미래의 남자친구야. 완전 언니. 우리 미래의 남자친구야. 우리랑 열심히 바쁘지 하는데 내가 신경을 얻어서 더 미연하고 앞으로 내가 더 잘 해줄게. 진짜 너무 재미있었어요. 고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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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셔야 합니다. 저도 못할 때 교수님이 교수님보다 더 저희보다 가깝게 다 모셔가지고 이렇게 저도 잘하게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. 교수님 항상 고맙고요. 저희 더 열심히 할게요. 죄송합니다. 안녕. 너 있을 때는 너가 그래도 같이 나랑 일하게 다녔고 그랬어요. 또 먹고 그랬는데 누가 이제 먹었을지도 않고. 제가 맛있을 걸로 드릴게요. 나는 커플이야. 너는 힘들어도 내 생각도 안 하고 항상 뭔가를 구해주고 그래서 엄마는 항상 분위기가 자랑스럽고 이쁘고 그랬지. 엄마는 항상 너무나 생각하고 있어.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고해하지 말고 다 널 위하고 나를 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. 내가 다 보겨서 하는 얘기야. 아멘